안녕하세요. 벨벅이에요. 저 오늘은 이 이니스프리 애플 조이시 아유 리베나이 개문버 소개를 좀 만들어보도록 할건데 지금 기름이랑 우리랑 따로는 데 식시키기 힘들어서 지금 제 손등에 많은 낙서가 되어있는데 이걸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개문버를 손에 타서 손등에 지워보도록 할께요. 이거를 좀 시킬 수가 없어서 제 손등에 있는데요. 이렇게 지워주는데요. 짠! 틴트가 착색된거 빼고는 이렇게 다 지워줬어요. 짠! 안녕! 빠빠 되게 짧았죠? 그럼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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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